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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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 관점에서 가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EU 역내의 산업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 관점이죠.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70%는 기업. 그럼 기업은 어떻게 우리의 지구름 책임져야 할까 말해봐, 텔미. 소비자가 요즘 가만히 보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고, 나의 장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장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비자가 뭔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의 현실에서 도망치려 하네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상황 이것은 만약에 일이 절대로 아니야 수많은 선택지가 만든 갈림길 그곳에 우리들은 잠깐 멈춰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